작년 2020년 태풍 상황을 살펴보면 23호 태풍 밤고가 11월 9일 오후 3시에 중심기압 100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390km의 열대폭풍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10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를 보면 다음 주 수요일 11월 17일 저녁 11시에 중심기압 969헥토파스칼의 태풍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을 한다면 21호 태풍야토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1월의 태풍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이 예측되는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발생이 예측되는 21호 태풍야토 역시도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에 발생한 22호 태풍 밤고는 남중국해에 진출한 이후 베트남에 상륙하였습니다. 그 후 베트남 다방 북서쪽 약 360km 부근에서 1006헥토파스칼의 열대저압구로 소멸하였습니다. 21호 밤고의 영향으로 102명이 사망하였으며 피해 총액은 10억 6천만 달러였으며 일본 기상청에서는 22호 태풍 밤고에 대하여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하였습니다. 22호 태풍 밤고가 필리핀과 베트남 을 향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과는 달리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에 발생이 예측이 되는 21호 태풍야토는 969헥토파스탈의 강한 세력으로서 일본 도쿄를 향해서 또 한 번 북진을 하는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를 보면 11월 19일 금요일 중심기압 961헥토파스탈의 세력으로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12월에도 태풍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오후 3시에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20km의 열대폭풍인 23호 태풍 크로바니 필리핀 보라카이 서남 석조 약 8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으며 23호 태풍 크로반도 22호 태풍 밤고와 마찬가지로 12월 21일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10004헥토파스칼의 열대저압으로 소멸하였습니다. 다행히 23호 태풍 크로바는 소형의 열대폭풍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곤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발생이 예측이 되는 21호 태풍 야토이 일본 도쿄 북상에 대하여 일본인분들은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의 장마 14호 태풍 찬토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침하로 상화수도와 가스 배관이 파괴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